반갑습니다. 심영세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메타 인지가 높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먼저 메타인지에 대해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메타인지는 영어로 메타, 알고 있다, 알, 인, 알, 지를 씁니다. 자, 이런 메타인지라는 것은요.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즉 메타인지는 내가 모르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이 냉정하게 무엇인지 판단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스스로 보고 느끼고 인지하는 것을 단순히 알고만 있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견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 조절해 나가는 지능적인 인식을 메타인지라고 하지요. 그래서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은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부자가 될 확률 또한 높지요. 그렇다면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특징을 내 것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 큰 흐름을 잘 파악합니다. 즉 눈앞에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숲 전체를 봅니다. 넓게 봐야 깊게 볼 수 있는 거죠.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명확히 구분하면 세 번째, 무슨 일을 하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즉 드린 에너지에 비해 실질적으로 유효하게 사용되는 그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들의 특징 네 번째,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호기심을 키워 기회를 많이 만듭니다. 무엇을 키운다고요? 그렇죠, 호기심을 키웁니다.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들의 특징 다섯 번째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분석하고 스스로를 객관화 시킵니다. 객관이 뭐예요? 자기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제3자의 입장에서 냉정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메타인지를 높이는 거죠. 자,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들의 특징 여섯 번째는요. 자기 자신이 이루어야 할 그 목표를 명확히 설정합니다.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면 돌아 안 갑니다. 주위에 어떤 것이 있어도 첩경, 즉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거죠.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 특징 마지막 일곱 번째는 세상을 살다 보면 변수가 많습니다. 그 변수에 즉각 대처하는 능력, 즉 임기응변이 뛰어납니다. 이러한 일곱 가지가 메타인지 높은 사람들의 주된 특징입니다. 자, 이제 알았습니다. 메타인지는 대충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현재 모르는 것, 알고 있는 것, 부족한 것, 잘하는 것. 이러한 것을 냉정히 판단하고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 그것을 바로 그냥 인지가 아닌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메타인지를 높이면 성공 확률, 부자될 확률, 행복할 확률이 무엇보다 높아집니다.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들의 특징 일곱 가지. 내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 첫 번째는 큰 흐름을 잘 파악합니다. 당장의 나무 하나가 아닌 숲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이죠. 두 번째는 내가 현재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냉정히 구분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의 효율을 극대화시키죠. 네 번째, 나에게 더 많은 기회를 갖고 오기 위해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호기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 스스로를 객관화시킵니다.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3자 입장에서 냉정히 분석하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문제점이 잘 파악되고 그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목표가 분명합니다. 상황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습니다. 목표만을 향해 정진하는 거죠. 마지막 일곱 번째, 수많은 변수에 대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임기응변을 발휘하여 이겨냅니다. 이러한 일곱 가지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들의 특징,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의 큰 성공 주인공 되시길 기원합니다. 아자아자! 파이팅!